네, 슬기로울 정치 시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조금 전에 JB타임즈에서 전해드렸던 내용부터 일단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 장난 불법 도박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혹시 당 차원에서 확인을 한다든지 좀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방송국 오면서 기사를 봤는데요. 지금 확인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확인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도 기사를 꼼꼼히 봤는데 기사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이재명 후보의 장난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이재명 후보의 장난으로 확인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실에 기초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하고 솔직한 것. 그러니까 솔직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사실관계를 깨끗이 시행하고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정도다. 그게 사실이 맞다면요. 오도가 사실이 맞다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 검증에 있어서 장남의 불법 도박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나눠봐야 될 텐데요. 공적 영역이라면 당연히 따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일단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내일이라도 또 다룰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이 며칠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허위 수상 경력 의혹이잖아요. 어제 김건희 씨가 국민께 사과드린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송구하다는 이런 표현까지 일단 등장을 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일단 총평부터 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반칙 그리고 위선 오만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반칙인데요. 자기 경력을 부풀리고 심지어 조작까지 했다는 의혹은 한마디로 반칙을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공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게 착각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오는 게 윤석열 후보의 공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위선입니다. 남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그토록 엄격하게 대했는데 소위 말해서 남의 눈에 티끌은 태산처럼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모른 척한 것 아니냐라는 건데 지금 드러난 의혹으로만 보면 이토록 위선적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겉으로는 공정 속으로는 위선 이런 느낌이 드는 거고요. 여기서 남의는 조국 장관 어떤 자제의 어떤 특정 문제는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됩니까? 특정 인물을 겨냥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고 세 번째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만입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단이 기획된 것이다라고 하는 허무 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런 생각 자체가 국민들을 저는 무시하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기획한 거 아닙니까? 아니 선거 때가 되면 정치적으로 대응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허위 경력 이력서를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말들을 본인 입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한 거지 않습니까? 누가 기획한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이 문제가 이 며칠에 엄청나게 커진 것은 김건희 씨가 YTN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본인 입으로 인터뷰를 한 거고 본인이 직접 기재한 이력서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일단 지금 제기됐던 일단 첫 번째 점검해야 되는 것은 허위성 여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허위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린기는 객관적인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이곳저곳에서 국민들이 제보하고 국민들이 검증을 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국민검증 단계에 들어선 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검증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국민의 언론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김건희 씨가 기자들 전화를 다 받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기자들하고 전화통화를 할 때 어떤 태도로 대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심지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일련의 어떤 과정에서 나타나는 김건희 씨 모습을 보면서 선대위가 그럼 지금 어떻게 이걸 관리하고 상황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것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관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단의 핵심은 본질과 태도에 있는 거죠.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를 숨기려고 했고 후보를 숨바꼭질처럼 계속 뒤로 빼는 형식이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보다 본질적으로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자기네들이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어제 있었던 김건희 씨의 사과 의향 표명 저는 역대급으로 희한한 사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과하면 사과하지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 사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사과 드린다라고 또 말을 했다고 하는 보도가 국민께 사과하는데 일종의 간보기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정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사과의 형식과 내용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실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책임 있게 하는 게 맞고요. 저는 윤석열 후보의 태도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부부는 허위일지 몰라도 전체는 허위가 아니다. 시간 강사이기 때문에 교수가 아니라서 괜찮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를 하면 술은 먹었는데 50%밖에 술은 안 먹었으니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식으로 생대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저는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이번 국면에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김건희 씨가 어떤 이에게 목덜미를 잡혀가지고 방송 카메라를 피해서 도망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해외 토픽감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정말 씁쓸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의 모습인가 이게. 그런데 저도 그런 장면을 보통 범인 건물가 현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장면 같은데 이상 왜 저런 장면이 나왔을까 저도 약간 좀 의아하고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아무튼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소상 경력 제기되자 국민의힘에서 내놨던 논리 중에 하나는 아니 이재명 후보도 전과 사범 아니냐. 이런 논리를 내놓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정말 대꾸할 가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 전과 사범에 대해서는 기존에 충분히 밝힌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물타기고 프레임을 전환해 보겠다라는 건데요. 저는 어제 윤석열 후보가 보인 모습 대단히 평정심을 잃었다라고 봅니다. 기자들 앞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나왔던. 오전에는 방귀 낀 사람이 성내는 식으로 막 대단히 흥분하셨고요. 오후에는 일종의 지난번에 있었던 개사과 버전2와 같이 억지로 사과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후보는 이번 사단이 기획에서 비롯됐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누가 무엇을 기획했는지 대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대위 정무실장을 맡고 계시니까 당연히 아마 이 점을 체크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며칠간의 이런 어떤 파몽과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의 태도가 후보 지지율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아마 이게 즉각적으로 지지율에 반응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태도를 보는데요. 선거 국면에서는 팩트보다도 우선. 태도를 중시한다.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은 점수를 줄 걸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다음 주 초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에는 일정하게는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어제 민주당에서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 추가로 안양대에 제출한 서류들 문제가 있다는 걸 제기를 했는데 혹시 추가로 지금 제시할 의혹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에서 할 영역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을 비롯해서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제보하고 검증하는 소위 말하는 국민 검증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검증의 기준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나누어서 사적 영역은 철저히 보호해야 되는 거고요. 공적 영역은 반대로 또 철저하게 검증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강릉 술자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성희롱이 있었다 없었다. 지금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권성동 의원은 자기는 성추행 성희롱실이 없다고 하고 경찰에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112 그러면 경찰과 권성동 의원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셈인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해당 지역 경찰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거짓말로 몰아가지는 확률은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면 됩니다. 권성동 의원이 계속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경찰이 가지고 있는 기록, 권성동 의원의 주장을 확인하면 금방 밝혀질 건데 말로 계속하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 예단에서 평가 들어갈 성질은 문제는 아니라고 보니까 그 정도로만 좀 가름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제 한 언론이 어떤 보도를 내놨냐면 지금 내년 대통령 선거 때 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서 당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는 무공천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그 전에 나온 바가 있었는데 여기 종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직 사퇴를 냈던 여기 포함되는 거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 쪽 몇몇 의원들이 이건 이낙연 후보의 진정성을 지금 비하하는 것이다라는 아주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 그 전제가 되는 다음번 보궐선거의 무공천 방침이라는 게 제가 아는 한 당의 공식 논의 단위에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의 그러니까 결정을 아직 안 됐거든요. 아는데 논의도 안 됐습니까? 논의는 개인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 단위에서 논의된 바는 없는. 공식 단위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 개인적 의견으로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회의 단위 공식적인 회의 단위에서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보도 자체를 가지고 설왕살래하는 것은 그렇게 썩.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무공천 뉘앙스로 언급을 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내년 대선은 저는 보궐선거 중심이라기보다는 대선 중심으로 간다고 보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평가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대전 전체의 기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지금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헌 단계에 잘못이나 비리로 보궐선거를 할 경우로 되어 있잖아요. 종로는 좀 다르죠. 그런데 그러니까 종로는 이 케이스에 포함이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저는 전략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케이스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케이스와는 좀 다를 걸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대구 선대위원과 여기 합류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지금 4831님이 질문 주시길 이낙연 전 의원은 언제 선대위에 합류합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이 질문은 좀 비유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이낙연 전 대표님은 진즉에 합류가 된 상태입니다. 선대위 고문이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선대위 출범식에 와서 이재명 후보 지지연설까지 하셨고요.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지금도 여전히 일일일 공격을 하고 계시고 자기 지역구가 있는 대구에 고문 이름을 올리신 거고 활동한 건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낙연 전 의원이 선대위에 더 확실하게 확인되어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해 방침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을 통해서 반대 입장을 밝힌 건 팩트죠. 맞죠? 언론 보도로만 봤습니다.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청 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부 여당의 역할이라는 게 주요 정책, 특히 민생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수렴을 해서 이런 저런 요인들을 감안해서 합리적 의사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한 과정 중에 있고요. 저는 여러 이견이 있다는 것 자체를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 토론 과정에서 결론을 내리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당청 물론 부처 단위에서는 당정협의가 되고 있지만 고위 당정청 회의는 지금 중단이 돼버린 상태입니까? 당을 끼워서 하기에는 선거 개입이라는 의혹이 있었으니까 다만 당정협의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당정협의는? 어제 코로나 관련 당정협의도 있었고요. 그런데 바로 그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위 당정청 회의는 중단이 됐고 당정협의를 한다고 한다면 기재부가 입장을 밝힌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청와대는 만약에 저는 그 보도가 팩트인지 확인을 못했다는 전제하에 청와대가 입장을 낸 거라면 간접적으로 입장을 전달을 한 거고요. 또 당은 당대로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후보는 후보대로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이건 잠시 3부에 이호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자세히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미국이 베이징 겨울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을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에 가서 우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 참가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동적인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절단의 급은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우리가 틈바구니에 끼는 거 아니냐. 미중 사이에. 이런 우려가 많은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당연하게 우리 대한민국은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게 객관적인 현실이고요. 균형 외교를 통해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저는 우리 정부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호주 순방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조금 자랑같이 말씀드리면 정부 자랑같이 말씀드리면 이번에 K9 자주포를 수출한다든지 1조 원에 관한 방산 수출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물자원 외교라든지 저는 한 가지 안타까움을 좀 표현을 드리면요. 대통령은 호주에 가서 열일을 하고 계신데 국민의힘 지도부들 특히 나경원 전 대표는 미국 원싱턴에 가서 종전선언 반대로 오비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만약에 불만이 있다고 하면 그냥 국내에서 하시지 비싼 돈 들여서 미국까지 가서 할 일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니까 퍼뜩 생각나는 게 호주 방문하기 직전에 국내 보수 진영에서 이 당 방역 난리인데 지금 호주 방문할 때냐 이런 목소리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거는 국제 외교나 정상 외교의 흐름을 모르시는 거죠. 이번 호주 방문 같은 경우는 호주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국하게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종전선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좌초된 건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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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